아 이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 나 이거 진짜 저가 기분 진짜 좋을 때가 또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이 어 뭐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다 아 너무 좋아 뭐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됐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아 너무나 저거 뿌듯하고 항상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고 아 모든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힘드신 분 계시면 아 또 비투비 노래 들으면서 힘 좀 내시고요 또 제 얼굴 보면서 힘내시고요 우리 비투비는 언제나 평생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걸어갈 테니까 언제든 언제든 쉬러 오고 뭐 바쁠 땐 나가서 놀아도 돼요 근데 꼭 돌아와야 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나가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잠깐 뭐 이제 살면서 지쳐서 어 우리 옆에 잠깐 멀어졌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래도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잠깐 쉬어서 잠깐 지쳐서 살아가는 데 바빠서 우리를 잠깐 내려놓고 살아도 우리만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또다시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또 기댈 수 있고 나도 당신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올 거라고 난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아대요 또 된것은 궁금해 주세요 내가 제가 감사합니다.